성격이 되게 좀 신중하고 생각이 많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모으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신중한 것도 있지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할 때 좀 옆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주는 것도 좋아 앞으로 뭐가 됐던 간에 살면서 알았지? 그리고 일단 아직 나이가 좀 어리기는 한데 뭔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되게 많이 했대 혼자 부모의 도움 없이 내가 자립해서 일어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자리 잡은 것도 없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말하는 직업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상담 업무 이런 것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아니면 뒤에서 말이 나오거나 그런 게 항상 따라서 살면서 그래서 억울한 일도 좀 많이 당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 이거는 명심하고 이런 거를 좀 액땜하고자 내 직업을 안정적이게 하려고 한다면 말하는 직업이나 상담 업무나 이런 것도 좀 잘 맞을 것 같아 자존감도 되게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자존심이 되게 센 애거든 너가 맞아요. 자존심은 엄청 센데 자존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아무튼 그리고 뭐 이동하려고 하는 거 있어? 지금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무슨 일자리를 찾으려고? 원래 제가 3월 6일까지 다녔던 데가 치과예요. 거기서 뭐 했어? 그 코디, 그 데스크 업무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상담은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상담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 응대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에는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수습 기간을 끝내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정직원 이런 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다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또 다시 치과 쪽으로 가보고 싶기도 해서 잘 맞아. 근데 병원 쪽도 사실은 그쪽으로 지금 지원한 상태고 지금 제가 근데 금방 생길 것 같은데 갈 자리는 그리고 너가 덤덕스러운 애가 아니야. 한 번 무언가를 알던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하고 노래 가려고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나와 나오게 됐지만 내가 볼 때는 원래 직장에 들어가면 다른 애들처럼 잠깐 다니고 말고 이런 애가 아니거든 너는 좀 진득한 애란 말이야. 맞지? 네. 근데 지금 제가 음식점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부터 서빙을 했어요. 조금 가정편이 안 좋아서 제가 조금 돈 벌어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맞아요. 근데 다시 그쪽으로 다시 갈까 에이. 서빙? 네. 좀 매니저 어쨌든 경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매니저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치과를 갈지 아니면 다시 음식점이 급들어 갈지 고민 중이긴 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제가 공부는 없어. 자격증이나? 자격증? 병원 쪽으로 내가 볼 때는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성형외과 알아봐. 성형외과요? 어. 성형외과? 제가 그래서 치과 다녔을 때는 치과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따로 있더라고요. 성형외과도 있을걸? 그래요? 거기까지는 뭐예요? 상담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 병원에서 일하면서 잘 맞아. 그래서 꼭 치과든 성형외과든 성형외과 문턱이 좀 낮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딱 나이가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면 너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애도 아니고 한우물만 파는 애인데 만약 음식점에 가서 매니저급을 단다고 하더라도 30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미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음식점 좀 꺼려하는데 그건 난중에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르니까?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병원 쪽이 잘 맞는다고 나오고 알아봤으면 좋겠어. 꼭 치과라고 결정짓지 말고 성형외과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음식점 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또 치과 마음에 드는 자리 나올 때까지 잠깐 알바로 하면서 그렇게 공백 기간을 채우던가.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치. 하루가 돈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떡할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인 게. 거의 집에서 왕따거든요. 제가. 너? 네. 엄마, 아빠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해요. 누구누구 살아? 지금 원래 남동생까지 같이 살았다가. 네, 네 식구야? 네, 네 식구인데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고. 생구인데 돈 때문에 어쨌든 엄마 혼자 벌이가 좀 안 되니까 이혼을 한 상태인데 같이 살아요, 아빠랑.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네. 근데 남동생은 군대 전역한지 별로 안 됐는데 대전에 편입돼서 사실 동생은 나가서 살고 대전으로 내려갔고 저랑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엄마랑 아빠랑 저거든요. 엄마, 엄마는 띠가 뭐야? 엄마는. 원숭이띠요. 68년생. 아빠는 말띠고 60년생이시고요. 야 옛날서부터 뭐만 하면 니 탓하지 않았냐? 맞아요 모든 게 엄마랑 아빠랑 가운데서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가족이랑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좋게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근데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근데 화풀이 대상이 너가 됐어 맞아요 너 어렸을 땐 엄청 예뻐하고 너도 이쁘다 이쁘다 했어 보니까 근데 이제 아빠도 엄마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불똥이 이제 너한테 맞아요 아빠랑 꼭 다투면 저한테 유걸하던가 막 가운데서 제가 이게 이게 뭐 엄청 오래 됐거든요 다섯 살 때부터 진짜 아빠가 엄마를 좀 많이 때리셨어요 저는 다섯 살 때부터 기억나는 게 맞고 저 그냥 벌벌 떨면서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이게 다섯 살 때부터 있으니까 아빠는 별로 사이가 지속 난데와요 근데 너 집 나와야지 너가 차차차차 풀려 한 번에 확 풀리는 건 아닌데 너는 엄마 아빠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아 그래서 다른 그 선생님들도 조금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나와서 살아야지 가족이 조금 사이도 좋아질 거고 제가 일단 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나아가지고 1, 2년 안에 자리 잡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아질 거 같아 그래서 빨리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집 명의가 제 거예요 민간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빼서 제 명의니까 제가 만약에 나가면 그 집은 아예 저절로 빠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자니 엄마 아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집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 집을 못 빼겠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던 알바를 하던 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그래서 뭐 진짜 인천에서 일할 거야? 아니야 지금 그래서 서울? 서울에서 일을 하지 할 때 서울이면 신림동은 싸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빚밖에 없고 지금 당장 말고 조금 돈 모아서 뭐 보증금 조금이라도 마련하면 그거에 맞춰서 일단 나오는 게 너한테 진짜 좋을 거 같아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가 있긴 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 사람은 몇 년생이야? 9개 년생 아 10살 차이네? 네 성씨가 뭐야? 김씨 오래 만났어? 2년 넘었어요 그치 결혼까지는 못 갈 거 같아 제가 그 말을 좀 많이 듣긴 했거든요 어? 그 말을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왜? 너는 왜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그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들이 얘 이 사람이랑은 결혼까지는 아니다 라고 어느 짐 갈 때마다 그러셨어요 연이 아니다고 어 맞아 일단 나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독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좀 줄 거 같아 뭐 하다못해 200만 원만 빌려줘 300만 원만 빌려줘 라던가 살림을 합치지는 마 네가 나오겠다고 근데 진짜 그러다가 헤어져 근데 진짜 연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은? 어떤 것 때문에? 모르지 그럼 나중에 진짜 나중에는 결혼할 수 있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응 둘 중에 하나 바람나서 도망갈 거 같아 둘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변심이 될 거 같아 그게 언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너가 독립한다고 하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지금 남녀친구 아버지가 조금 많이 편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안보 판 이제 이미 중환장실에 계시는데 이미 뭐 의식 없는 상태로 있으신 게 좀 인연이 되셨어요 근데 시안보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든 이 사람 아버지가 내가 뭐 올해 안으로 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뭐야 피해가 저한테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동거를 할 생각으로 나오고는 싶긴 한데 그러면 둘의 인연이 점점 짧아져 짧아져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오지 너가 뭐 어? 얼굴이 못생겨 사지가 불편하니 어? 새로운 사람은 와 근데 이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고 괜찮은 사람인 건 같은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집에서 나오면 뭐 1, 2년 안에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차차여차 좋아진다고 천천히 그러면 그것도 결혼까지도 포함된 얘기일 수도 있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 사람한테 마음도 가지만 어떻게 보면 10살 차이 나니까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없잖아 있을 거야 그쵸 맞아요 그치? 근데 지금 해준 건 딱히 없어요 일단 제가 가족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런 얘기 다 들어주고 위로해줬구나 네가 그래서 그게 문제야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남동생은 말을 조금 잘하거든요 뭐 육하 원칙을 따져서 조금 말을 좀 똑똑하게 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일단 내가 지금 나올 돈도 없고 빨리 나오고 싶으니까 해결책으로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동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은 원래 남자친구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을 거의 다 알아요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피만 불고 여보? 네 몇 살 때? 퇴근해도? 엄마랑 아빠하고 싸우면 제가 어쨌든 엄마가 좀 덜 맞게끔 하려고 제가 중간에서 맞으면 중학교 때부터 조금 제가 망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면 아빠한테 맞으면 심하게 맞으니까 얼굴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뭐 눈땡이 밤 땡이 돼서 나하고 뭐 그때 뭐 교복 입으니까 반팔 입으면 어디 피멍들어가지고 멍들어 있고 그리고 또 술챈 상대에서 학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서부터 망따? 고등학교 때도 망따? 이래서 제가 학교를 엄청 미터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고 지금도 현재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고 남녀 친구가 생기니까 또 남녀 친구랑 뭐 헛짓글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시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나와 그럼 그래서 남녀 친구가 근데 진짜 초상 나면은 너한테 안 좋은 역량이 가긴 하겠대요 지금 남녀 친구가 힘들어서 제가 조금 보태준 게 대출을 받아서 도와준 게 있어요 돈? 네 맞아요 얼마? 이게 한 500 정도? 근데 뭐 그거 남녀 친구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어쨌든 자기 때문에 제가 대출을 받은 거니까 그치 돈은 계속 이렇게 그 날에 그 날에 꼬박꼬박 주는데 그거라도 있으면 너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지 그쵸 근데 남녀 친구 지금 현재 힘들고 저도 지금 힘들어서 지금 남자친구가 제 상황을 다 알아서 그러면 진지하게 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먼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나가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남자친구 집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친구를 들뜻 볶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뭐 남자친구가 어 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먹어요 제가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짧아진다고 둘의 만남이 근데 지금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나오는 거 밖엔 저는 근데 원래 중학교 때부터 집안 이게 가정이 불안정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자라서 원래 이런 사람들은 뭐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안정적인 집안에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난 20살만 되면 결혼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성장해왔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늦게 가 맞아요 그치? 반대로 나 시집 안 갈 거야 이런 애들은 다 헬스까지 주변에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해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해 이게 20살 때 어차피 뭐 결혼을 못했고 제가 생각했던 나이 생각하고 결혼을 못했어서 아직도 오른데 뭐 근데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 나이 친구들도 뭐 야 10년 뒤에 봐봐 거기서 70%는 이혼해 맞아요 지금 뭐 이혼 한 애 만에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못해도 내년? 결혼을? 네 내년 내후년에 아니 진짜 돈이 없어도 진짜 혼인신고라도 하고? 네 저는 진짜 그만큼 짐을 나오고 싶어요 근데 왜 그거를 왜 혼인신고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서 왜 결혼까지 생각해? 호적 드랍해도 돼? 네 진짜 혼인신고 결혼까지는 안 해도 그냥 일단 제가 지금도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래 나와 반 뭐지? 2월 말에 싸워서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엄마도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겠다 집에 들어가는 바깥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너무 즐거운데 집에 들어오면 침이 턱턱 막혀요 진짜 그럼 일단 나와 나오고 빨리 일해서 모아가지고 어?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도 나와 이 사람 오래 만나고 싶으면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길게 가려면 어쨌든 동거를 하면 안 되겠네요 응 좀 저랑 성향이 아니라 많이 정반대예요 저는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 사람은 좀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고 조금 나이 차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의견 충돌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말에 예민한 사람이어서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해완 야 너 그 오라고 한 데 있다 그랬지 음식점인가 뭐 갈만한 데 있다 그랬다 거기 좀 월급 돈 많이 주는 데인가 봐 어 맞아요 그치 맞아요 너 거기 딱 1년만 일해 1년만? 어 딱 그러면 돈 바짝 벌어갖고 나온다 소리 나오거든 어 그래요 근데 아직 거기 뭐 어 언제부터 나오세요가 아니고 내일 면접을 보러 가면 어 가 잘 보고 와 오라고 어 내가 볼 땐 괜찮아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너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담이나 말하는 직업이나 뭐 이런 일이 너랑 되게 잘 맞기는 한데 지금 현재 너가 집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독립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 병원에 가면은 그 돈을 못 벌잖아 맞아요 한눈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먼저 딱 1년 바짝 해서 집 딱 꾸밀 거 해가지고 꾸릴 거 벌어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힘내요 네 궁금한 게 그럼 저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랑 말고 다른 사람이랑 언젠가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결혼 생각은 있거든? 응 근데 지금 뭐 형편이 안 돼서 못하네 어쩌고 하네 이런 말은 하는데 놓칠 거 같아 다른 사람한테 아니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나거나 마음이 변심될 거 같다 그랬잖아 그게 만약에 너면 어떡하니? 너가 만약에 마음이 변심을 하면 지금 현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면 네 남자친구가 진짜 어디에 잠깐 홀려가지고 다른 여우한테 갔다가 정신 차리고 후회를 한다거나 너랑 헤어지고 나면 결혼이나 이런 생각도 접거나 좀 밀어둘 거 같아 너를 많이 좋아하긴 좋아하네 지금 현재 여자가 있고 에이 장난하세요